메이플랜드의 삶 12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후삼겹 김치 짜고리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그가 등장합니다. 성근답. 갑자기 그는 미니백 중간 우측으로 가집니다. 미니백을 보시면 우측으로 점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우측 들어갑니다. 갑자기 그는 우측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바로 자석핵을 썼습니다. 저의 돈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소정의 자릿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딴 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안주었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찾아 환영을 했습니다. 53.31%에서 3시간 10분만에 60레벨 달성합니다. 망토를 껴주었습니다. 방어력 19가 오릅니다. 체력이 63. 62 정도 다르는데요. 56.57.58. 한 체력 5정도 덜 닿습니다. 먼치는 주문서 하나를 먹습니다. 그 주문서는 바로 그 주문서는 바로 망토임 주문서가 나왔습니다. 5시간만에 61레벨 달성합니다. 파란색 공지와 함께 칼같이 생깁니다. 맑은 물 500개와 하얀 포션 300개를 받았습니다. 그냥 무료로 주셨지만 저는 광석을 주었습니다. 망토힘 60%도 드렸습니다. 우유배달이 왔습니다. 하얀 포션 525개를 주시거든요. 드릴 수 있는 광석과 촉진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먹은 장비도 팔아주었습니다. 기타템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망토 물리 방어력 주문서 60% 5장을 모았습니다. 먼치가 드디어 작을 시작합니다. 첫번째 실패했습니다. 두번째 성공했습니다. 세번째 실패했습니다. 네번째 성공했습니다. 다섯번째 성공했습니다. 물리 방어력 28 방어력 28 망토를 만들었습니다. 방어력이 어느덧 167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수익 169만 2265매소 지출 95만 6500매소 오늘의 순이익 73만 5765매소 1에서 8일차 총합산 1097만 1768매소 망토 방어력 주문서 산 것을 빼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12일차 10시간을 더해 104시간 메이플랜드 해삼 12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